자, 좋아. 자, 그럼 2월이야, 금이. 아, 홍프로. 금이 중요하지, 뭐. 그렇죠. 어차피 뭐 베린 거 뭐. 아, 갑자기 한 거 아니야. 어차피 베린 거 뭐. 뭐. 양 울음소리. 네? 양 했잖아요. 고경이다! 아니 뭐,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거? 아니, 이거 들려주고 싶었어. 여러 가지 집안에 시리 많이 갔거든, 형. 이런 거를 웬만하면 돌잔치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돌잔치 할 때. 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여기도 길다 아 그리 기네 여기 야 여기가 나한테 쥐약이네 이게 많이 트겠네 진짜 아니 이거 저 앞이었는데 앞이었는데 다 지금 뒤로 빼놨어 아 오늘 또 박사장님 오신다고? 지금 50m 차이 나는 거 같아 자 스코어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스코어 신경 쓰라고요? 마이너리 비교는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스코어 1, 2등이 다 나머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건 딴 나라 얘기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네 양팔 해서 박사장님 또 기 살려줘서 그거 내가 카톡 보내줄게 양 울음소리 아 굿샷 아 굿샷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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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다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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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야 저 앞이 저 앞이 티박스였다 형 자아 그냥 잔디를 춘다고 생각하고 아주 잔디가 두툼하니까 떼짱도 이만큼 떠봐 하하하하하 이거 러프야 러프 아우 야 내가 칠 때 왜 앞바람이 부르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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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요거는 주랑님보다 더 가야 거 같아 아니야 아 아 요기 떨어졌잖아 봐봐 sauc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져 형은 여기 잔디의 저항이 좀 심하네 나갈때면 총알이야 아니 잔디의 저항이 심해 잔디랑 잔디의 저항을 티샷에서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어 그래 좋아 우왕 이제 잘 안 CarrHG 굿샷 오! 환희야! 그래, 네가 이제 좀 찾았다. 구질을 오! 환희야 그래, 네가 이제 좀 찾았다. 구질을 아, 굿샷 자! 안 쳤다, 이번엔 아아, 나가네. 또 나가네.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야 왼쪽을 많이 봐. 돈이 깎여 맞아서 그래. 왼쪽을 많이 봐. 아니 저 일부... 일부러 나... 핀 많이 꼽아놨는데... 키패 했는데... 잘 친다 공프로. 살아나네. 좋아하자. 파포면 드라이브 치고 샌드 치고. 드라이브 치고 샌드 치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제는 이렇게 가네? 아 그래. 이것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아 그래. 아 이제는 이렇게 가네?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성우협본들. 내려왔어 내려왔어.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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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왜 이래? 아 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홈프로스 참 지저분하게 친다고 진짜. 갑자기 왜 이러지? 나 드라이브 잃지 않거든요. 깔끔하게 가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란 씨. 네. 이렇게 혼박하게 치는 것도 재밌죠? 네. 근데 이거야? 진짜로? 빠삭 아니 거예요? 그래. 노준혁 거야. 형 이거 레이디티는 벌타 먹고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거 맞는지 한 번 봐야지 아니 본인 거 맞아! 아니 공이 좀 뜨긴 떴는데 박사장님! 네? 박사장님 이거 옮겨드릴까요? 저리로? 형님, 지러시대 빨리 박사장님 여기 아니에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맞아 형 거 아니라니까! 이거 누구 거야? 아 이거 내가 내가 아까 저기에서 우빈 낸 건가 보다 어? 성은 형이 후반에 갑자기 봉 풀어! 저 잔디 갖고 와 잔디 아 깜짝 놀랐네 자 공 칠게요 공 칠게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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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깠어 너무 왼쪽으로 쳤나? 아니야 괜찮아 잘 왔어요 자 난 투혼 할 건데 투혼 할 건데 투혼 할 건데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굿 샷 토트스리온 오유! 온이야! 와 나이스 온!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온 나이스 온 홍 프로 화이팅!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홍 프로 내 건 가져가지 마! 자 경희대학교! 경희대! 와우 지금 잘 맞았다 이번에 잘 맞았다 와 나이스 온 저부터 칩니까? 야 OBT 좋다 환희야 86 맞바람? 오유! 갑자기 바람이 안 분다 또? 아니야 아니야 잘 쳤어 형 노준이 형! 오비가 나 97m 나오는데 앞바람이 세네 아 근데 홍성은 좀 전에 아이언 좋았다 아 이 아이언은 진짜 송곳 같았다 자 볼 보세요 아 굿샷 굿샷 잘 봐 잘 봐 아 곧 잡네 잘 봐 자 오 바람 많이 오 이것도 좋은데요? 오 이것도 좋은데요? 오 이것도 좋은데요? 오 이거 좋다 오 나이스 나는 툭바타만 할게요 그냥 오르막이죠? 네 약해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이거는 뭐 그림을 피카소도 못 그리겠다 말도 안 되게 한번 쳐볼까요? 어차피 뭐 이번 판 글렀잖아요 잘 쳤어 그래도 오 괜찮네 괜찮아 오 잘 쳤어 잘 쳤다 야 잘 쳤네 환희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환희야 그렇지 환희 잘 쳤다 아 우리 저 박사장 마크 정도 볼까? 그니까 옆 나이는 그렇게 없네 내리막이 좀 있을 뿐이지 버디자 형 우와 와 굿샷 형님 저거 진짜 그림 그리면 대박이다 여기도 demonst submit 저거 진짜 대박이다 저거 진짜 대박이다 어륜 어 오 atan 요새 응 홈프로 내 거 가져가지 마 오 쎄 쎄 쎄 쎄 오 쎄 쎄 쎄 쎄 오 쎄 쎄 쎄 쎄 쎄 야! 나이스 버디! 야! 나이스 버디! 야!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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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금방! 금방!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버디! 보기 보기 더블! 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섯돈! 다섯돈! 박사생님! 여섯돈! 오오오오 형님 몇개라고요?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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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나 세개 그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게요 네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게요 아 좋다 하나씩 가져갈게요 네 좋아 좋아 그래 그러면 여섯개인가? 홍 여섯개 홍 여섯개 그리고 이제 환희 네개 나 다섯개인가? 다섯개 오케이 오 세 세 세 세 세 세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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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디 진짜 양파하고 버디 이기니까 이게 골프가 몰라요 예 아연이 좋았어요 아연이 좋았어요 아연이 일단 말도 안 돼 아 세 칸이 온 데인 게 네 그건 인정 아 아 양파 컸다 아 저걸 왜 했지 어느 가야? 양파 이 전파네요 양파 했잖아요 아 세요 세게 세게 그게 뭔지 알아요? 네 실력이야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뺏었어야죠 뺏기 전까진 좋았어 화이팅 해줬지 라이 봐줬지 세게 봐줬지 아 다 해주셨구나 상이니 한 대 60 아 이건 원래 귀놀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 언제든지 그림 좌측으로 보고 주셔야 돼요 파쓰리? 좌측 벙커까지 몇 미터예요? 이게 내 힘 좌측 벙커 200 좌 우측 아 이거 드라이브 잘 맞아야 되는데 나는 뭐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라이브만 잘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야구 선수들은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 슬슬 또 건방 떠네 아 망하게 생겼어 야 지금 무슨 그렇지 그렇지 자 연습싱을 안 하고 있어 그래 연습싱을 안 하고 있어 그래 축구 선수들의 오비랍니다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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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비 홍성은 오비! 근데 이게 백퀴었으면 살았죠? 아니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죽네 자오비요 어우 불꽃샷 아우 야 이거 뒷단인데 오케이 아우 야 이거 뒷단 샷 아 이거 어처구니 없이 맞는다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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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 빼기 자 후반에 완전 망가지네 죽진 않네 근데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완전 완전 이상하게 말했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이 자 내가 이번에 1등 해야겠다 내가 1등 해야겠어 후반에 망가져 후반에 망가져 너무 투모넉해졌다 이번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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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5.0! 5.0! 5.0! 와아! 이거 5.0 아닌가요? CG 처리해주세요. 이야, 지금 진짜요? 밸런스, 리듬 지금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1등 한다고요. 이건 딱 내 옆에, 딱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좀 소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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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humilit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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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quase habían 편해졌어요. 음..umuz.. 아..mm.. 아..лам! 음-음.. 아..음..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돌아 들어온다 차 차 차 차 차량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돌아 들어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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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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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아 돌아 들어왔어 굿샷이야 뻥커 쪽 뻥커 뻥커 쪽 뻥커 쪽 뻥커 콩콩 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봐도 완전히 왼쪽 봤는데 왼쪽 봤죠 아 진짜 이게 또 드라이버가 또 옛날 드라이버가 나오네 처음 봤다가 아 이게 참 문제네 문제야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샷으로 한번 또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역시 자정 능력 자 아이언 바로 잡았죠 한번 가겠습니다 야 군아 좀 거리 좀 내라 아 진짜 오 야 박사장님 윈 오늘 처음 윈 압도적으로 앞에 있네 압도적으로 아 이 정도면 한 7,8m인데 야 길다 200 뒷바람 보자 200이야? 에이씨 내 쓰리온 해야겠다 아 이게 사실 조금 망가지네 아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좀 갖다 맞췄는데 굿샷? 뭐 내리막이니까 뭐 네 내리막이니까 어쨌든 내리막이니까 어렵게 그냥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아휴 진짜 어렵게 자 볼 어 public 아휴 뺑이! 두어, 쓰리온 싸움이군 쓰리온 싸움이야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갑시다 자, 기만! 갑니다! 자, 공반맞춰, 공반떠내 화이팅! 어? 땡겼어! 그렇지, 화이야! 땡겼어! 아냐, 괜찮아, 괜찮아! 들어왔어!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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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나갔습니다 나갔다고요? 왜 땡겼지, 이거? 잘 맞았어, 근데 굿! 그렇지! 잘 치면서 그래 나이스, 나이스 환희야! 잘 치면서 그래 아, 골프를 다시 해야 되나 봐 신생아가 됐어 형님, 오비가 무슨 배려심이 너무 많네, 골프장이 아, 홍성은 아주 오비잼이 많이 보네 아, 홍성은 아주 오비잼이 많이 보네 아, 홍성은 아주 오비잼이 많이 보네 잘 쳤다! 오비잼이 많이 보네 아니, 오비잼이 많이 보네 아, 진짜 이거 무슨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어, 그런 룰이네, 이게 성은이 형, 몇 원이에요? 나폰! 아, 여기 너무 좋은데, 골프장? 너무 행복해요 어, 잘 치셨다 어우, 잘 치셨다 어우, 잘 치셨다 아, 잘 치셨다 아, 잘 치셨다 아, 잘 치셨다 나이스, 나이스 아, 박사인 3온 오, 나이스 좀 짧아요. 좀 짧아요. 오 마지막으로 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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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 쳤다. 스리온이죠? 어 둘 다. 와우! 내리방 많아요? 저기 저. 네. 나이가 별로 없고. 이런 옷이 또 내가 넣어요. 하아... 형 걸려요? 제 거? 안 걸려 안 걸려. 잘 쳤어. 짧은 것 같은데요? 짧아. 오 잘 쳤는데? 오 잘 쳤는데? 오! 나이스 더블. 나이스 더블. 하니야. 하니야. 아하. 내리방 이렇게 많구나. 쎄다 쎄다. 어 얘 왜 이래? 자 이건 오케이. 이건 아니다. 자 하나 먹어보자. 이런 옷이 또 내가 넣어요. 자 가겠어. 아 이거. 오! 아 그거 안 들어가네. 아. 와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박사장님은? 내가 넣으면 파! 넣으면 파? 아니면 트는 거고 자, 하나 먹자! 자, 하나 먹어보자! 바이바이! 아, 이거! 이별쇼! 의사 1번! 그거 맞아, 쳤어! 그거 봐! 그래, 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라인을 괜히 봤네! 자, 자, 자! 홈프로하고 박사장하고 3타 차이야? 누구하고? 한타 차이야? 한타 차이야! 한타 차이야? 아, 또 신경 쓰이네! 누구 홈프로? 네!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안중에도 없었어? 야금야금 따라오시는데? 아니, 근데 박사장님 잘 치셔! 잘 치셔! 사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90대 초반 그냥 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 나 80대 치죠! 나 옛날에 라베가 2분이었어! 진짜 뭐! 하지 말고! 얘 만나서 개판 돼가지고! 아니, 이것도 좀 기네! 요일도 길어! 하쿡! 제가 1대 2죠, 지금? 끝날 때까지 내 거 아니다! 배판에 강한 남자 가겠습니다, 배판에 강한 남자! 드라이버만 살면 가망있다! 자, 갈게요! 아, 아까 드라이버 거지같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뒷담기지! 불꽃샷! 아, 이거 어처구니 없이 맞는다! 어, 굿샷이다! 아, 굿샷!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제대로다! 어, 굿샷이다!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제대로다! 아, 이번엔 좀 제대로 깠다! 야, 근데 맞바람이 세네! 바람이 세네! 아, 바람이 세다! 아, 나 좀 잘 맞은 것 같은데 저기 나갔어? 아니, 가다가 이렇게 똑 떨어지네요, 그냥! 야, 노준형 또 레이디야? 아, 레이디 팀이 왜 이렇게 멀어, 또? 걔든 여기서 레이디 팀까지 몇 미터예요? 양쪽 오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바람! 바람! 바람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야... 레이디 팀 옆입니다! 그러니까! 와, 바람이... 오, 바람 엄청 세다! 아니, 알면서도 괜히 또... 와, 바람이... 아니, 다 뭐... 아까 봤잖아, 나도 그렇고 나 잘 맞았잖아, 근데도! 나 이번에 잘 맞았거든! 근데 조기 떨어져서 나도 놀랐거든! 아, 눈물 나! 퐁프로그가 압도적으로 나한테 스코어가 이겼으면 나오면 안 해! 지금 맞다 차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멋진 차 보여드리자! 아, 야, 이거... 펑크? 어, 펑크야! 거리가 생각보다 안 나갔네? 어, 생각보다 안 나가지? 예, 안 나죠, 생각보다 안 나가요! 생각보다 안 나가요! 어, 환희! 막고 찔러! 잘 안... 이게 지금 맞바람이 센데야! 이게 바람이... 산 넘어서, 그렇죠? 조금만 옆으로 오세요! 어? 아, 잠깐만...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안 맞추죠! 괜찮아, 괜찮아! 아, 걱정됐어! 몸도 안 들어놨는데... 아, 이거 흔들리네! 잠깐만! 아니야, 지금도 불어! 지금 안 불었어! 오, 야! 가운데다! 한가운데다! 한가운데! 아, 한가운데! 아, 한가운데! 어유! 나이스, 나이스! 자, 앉혔어! 아, 진짜 여자 티네! 아, 씨... 근데 박사장님 원래 이 정도는 아니시죠? 오늘 거리가 더 안 나실 거죠, 지금? 아, 오늘 거리 안 나네요! 그쵸? 네! 그럼 오늘 안 좋으신 것 같아! 아, 그럼 잘 치셔야 되는데! 뭐야? 굿샷이야? 이건 레이... 아, 너무 왼쪽으로 쳤나? 형, 바람 많이 분다! 바람 많이 불어! 바람 많이 불어! 바람 많이 부네! 그리고... 아, 바보! 잘 쳤다! 아, 씨... 포은이다! 자, 온 됐어요! 아, 진짜 안 내던 생클 다 내보네! 어렵게 간다, 오늘!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까지 잘 치면 인정! 와, 잘 쳤다! 잘 쳤다! 오, 잘 쳤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자, 환희야! 아, 열렸다! 열렸어? 열렸어요!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배도 뭐... 아, 그래, 납치잖아! 수리온이야, 수리온! 수리온이 지장 없어! 어, 나도 수리온이고 홍프로도 수리온이고 노준이 형도 수리온... 네... 진짜 골드러쉬겠어요, 마지막에! 어우, 지금 쌓이고 있네! 이야... 와! 뭐요? 나 붙었네! 붙었어요? 어어! 아니구나? 에이씨... 에이씨... 여기서 안 보여요! 큰일인 줄 알아! 자, 골드러쉬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김환 갑니다! 김환! 가겠습니다! 오, 김환! 나이스! 올라왔어요! 오! 오, 김환 뭐야? 갑자기... 어땠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 괜찮아! 수리온, 수리온!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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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사장님, 수리온에 성공할 것이냐? 아, 짧다! 아, 짧다! 아... 아... 아이, 씨! 자, 탈락이야! 자, 많이 쎄! 어, 쎄! 어, 쎄! 어, 쎄! 자, 많이 쎄! 어, 쎄! 어, 쎄! 어, 쎄! 많이 쎄! 자, 많이 쎄! 아, 피로 쳤어야 돼! 쎄! 어, 약하지 않아요? 어, 좋다! 다 온다! 다 온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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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어려워, 여기가! 오, 내리박 이렇게 많아요? 잘 치셨다! 나이스! 아, 나이스! 막았다! 다블이야? 다블! 잘 막았다! 쎄! 쎄! 야, 너가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 왔잖아 형, 와서 보세요! 아, 그래도 형, 와서 보시면은 아유, 야! 안 돼요, 형!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싱크홀이네, 저기! 어, 싱크홀이야! 안 돼요! 형, 질러가면 죽어요! 야, 완전 싱크홀인데? 이게 맞아요, 형! 그래도 이게 맞아요! 아, 이거 들어가면 인정이지 아, 진짜 너무 어려운 라인인데 그렇지, 잘 쳤다! 우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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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쳤다! 우와! 우와! 잘 쳤다, 잘 쳤다! 우와! 우와! 역시 대박이야! 우와! 우와! 역시 한 올에 한 번의 실수는 아휴, 사가 안 되죠 우와, 이거는 진짜 너무 고기야! 고기! 어? 우와, 뭐야? 이야, 너무 약하다... 이야, 너무 소심했다! 너무 갖다 댔다! 오케이! 너무 갖다 댔다! 아, 아, 홍프로. 환희는 또 노려보겠네. 이건 과감히 공격해야지. 어차피 제가 못 넣어도 배판이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노려야 되는 거죠. 저기 올라가면 한 번 더 친다. 이 정도 와야지 OK 주지, 저기는 OK 못 줘. 아, 더 봤어야 되는구나. 지나가야지. 아, 더 봤어야 됐어. 자, 쓰리고기 왕따. 자, 텄어. 그렇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난. 역시 대박이야. 세 번 배판입니까? 응. 새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응. 치욕스럽네, 홍프로 뒤에. 예, 에이. 저 돈은 안 맞습니다, 에이. 아, 그래도 우리 저 노준이 형이 쇼리하고 애들한테 져가지고. 아, 진짜요? 그런데 방송에 아직 안 나왔죠? 나갔는데, 안 나왔는데, 얘들이 이제 비기너잖아. 쇼리가 102개 치고 형이 108 쳐가지고. 108이 아니라, 106? 아니, 아니, 내가 애들한테 들었어. 아니, 106이야. 아니, 아니야. 어쨌든 징고 전화야. 내가 징고 전화야. 어때요? 110, 115. 115는 치셔도 좋아요. 나 8번 치게 해. 네, 여기는. 51조가 딱 맞을 것 같아. 115? 앞바람? 115? 1조가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안 할래, 나는. 115, 120 쳐야겠다. 자, 이거 금 3개짜리입니다. 난 여기서 쇼크 쳐야겠다. 금 3개짜리 파슬리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요. 여기서 쇼크 쳐야겠어. 말로 상황이야. 꽉 채웠어. 병살 아니면 말로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형, 병살 1위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3진 나올 것 같아, 3진. 형, 병살 1위 아니에요? 어, 병살 아니면 말로는... 칠게요. 어, 뒷땅인데? 어, 뒷땅인데? 아니, 파3에 자꾸 뒷땅 치는데 갈 거 다 가려고 그래. 아니, 진짜 이해를 안 돼요. 아, 이거 말이... 아니, 진짜 이해를 안 돼요. 야, 뭐예요? 아, 이거 말이... 아, 이게 뒷땅 아니었어요, 지금? 뒷땅인데? 뒷땅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치죠? 화나, 여기 스프링 달렸나 봐봐. 이상해요. 이거야, 뒷땅이었는데 분명히... 제대로 맞으면 이거 한 130 나갔는데... 뒷땅 아니었어요, 지금? 컨디 현이 안 좋아. 그럼 지금 뒷땅을 일부러 쳤다는... 홍 프로, 홍 프로! 이거 내가 보니까 110 정도 봐, 115에서. 그쵸? 내가 약간 지금 오늘 아이언이 안 맞아서, 옛날 같으면 잘 몰라. 내가 컨트롤하면서 치는가 봐. 안 맞는 거 감안해서. 아, 나 애매하네. 9번 칠까? 내가 다 컨트롤하고... 오늘 안 맞아, 잘. 그렇지. 이거 좋은데? 이거 좋다. 이거 핀빨이다! 핀빨이다! 핀빨! 핀빨! 그렇지. 이거 봐, 맞잖아. 그렇지? 홍 프로 맞지? 홍 프로 맞잖아. 핀빨! 홍 프로 맞지? 맞네, 맞네, 맞네. 홍 프로 110 봤어요? 115 정도 봐야 돼. 저 115요. 총 약간... 봤는데 내가 안 맞을 거 계산했는데 이 형은 잘 몰라. 저렇게 고민하잖아. 형, 지금 남들이 다 봤는데 뭐 쟤는 두 개가 고민을 해.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클럽 4개 갖고 올래, 다 2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환희야, 알았지? 115만 봐. 네. 115 보면 돼. 그렇지. 너 잘 쳤다. 그래, 환희야. 이거야. 그래, 환희야. 이거야. 탄도가 왜 이렇게 높아? 근데 탄도가 좋은데 괜찮아. 올라갔어. 너도 올라갔어. 나이스 원. 세명 다 온. 올라갔어. 너도 올라갔어. 나이스 원. 세명 다 온. 아니, 왜 슬라이스 안 나지? 본대로 갔지? 그래도 웃는 안 할래, 나는. 그래도 웃는 안 할래, 나는. 고민이 많이 될 거야. 이거 봐. 에이씨, 안 맞았어. 이게 뭐야. 에이씨, 안 맞았어. 이게 뭐야. 아니, 팔 걸치고 왜 업그러치를 줘. 이게 뭐야. 아, 뒤에서 쭈글쭈글 들어가지고. 드라이브 주세요, 드라이브. 안 맞지도 않았지? 드라이브 주시고요. 드라이브를 치셔야 되는데. 아, 안타깝다. 아, 힘들어. 아, 이제 쭈글쭈글쭈글 되는 바람에. 야, 저 형 대박 아니니? 아니, 진짜 대박이지? 드라이브 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형이 왜 고민이냐면 이게 내리막이면 굴러서 가거든. 근데 이게 오르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8번은 80m예요, 지금. 아, 8번은 80m. 아, 이거 굴릴까? 아, 바보같이 쳤다. 망가지네, 저 형. 나이스. 고기! 고기! 홍성은 막아야 돼. 이거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쳤다,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괜찮아. 잘쳤다,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괜찮어. 잘, 잘,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별로 안 내려가길 잘한 거지. 선방한 거야. 어, 괜찮아, 괜찮아. 선방한 거야. 아, 어렵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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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아니야. 야, 이걸 너무 약하게 쳤다. 자, 우리. 흘린다, 일로. 자, 우리. 아, 우리 손아가 너무 차워. 잠깐만. 상원 형이 너무 웃고 있는데? 잠깐만. 형님. 형님, 마크 좀 빨리 해주세요. 예, 마크가. 예, 여기서 이렇게 디펜스라고 있어요. 잠깐만. 홈프로한테 잘 보여야 내 걸 안 가져가. 아, 우리 사랑하는 홈프로 화이팅! 아, 이건 진짜 왜 이렇게 쳤지, 내가. 너무 약했어. 내 걸 안 가져가겠지, 설마. 넣으면 버디? 넣으면 버디?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잘쳤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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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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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해줬어. 성현이 형이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어어, 이것 봐, 이것 봐. 아직 몰라요? 몰라. 아깝다. 일자로 보고 적어요. 평지 봐! 구나야, 평지 봐도 돼. 내리막이 많이 없어.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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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거, 저 보시고. 제 거, 제 거 한번 보시고. 하니가 붙이면 뭐 홍 프로가 넣으면 홍 프로가 먹는 거고. 어? 약해. 약해. 어? 약해. 이거 하니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퐁 프로가 넣으면 먹는 걸로. 먹는 걸로. 못 넣으면 그냥 다. 다음 홀로 이워. 자, 뭐 이견 없죠? 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쳤지? 그러니까, 아, 난. 두 번 다 너무 약하게 줍니다. 자, 홍 프로 파이팅! 안 굴러. 약해. 약해. 아, 새 가슴이네. 야, 홍 프로. 새 가슴이야. 새 가슴이야, 새 가슴. 야, 그걸 안 때리냐? 잠깐만요, 바람 좀 기다릴게요.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제 남은 한 번에 네돈이 걸려있고요. 어, 알았어. 여기서 또 이 벌이 되면 스코어 1댄이 불가실합니다. 열심히 더 치세요. 야, 저거 안 하는 거야. 아, 홍 프로 그거 너무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안 해요. 진짜 너무 소심했다. 거기서 쓰리 봤다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미쳤다. 최근에 90개 친 적이 없는데요 누가? 저 90개는 천만 뭐야 갑자기 아 진짜로 내가 봤을 때 항상 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오래간만에 저는 110개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뭐 마지막 굴이에요? 마지막이에요 형 대성훈아 집중해 저 벙커 200이에요? 벙커가 200이지 막창 220밖에 안 돼요 카트도로로 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드라이브 치지 말까? 더 위너 테이크스 올 더 위너 테이크스 올 앤 골드러쉬 오케이? 난 3개만 지키자 그냥 아니 오비틸 여기 어디예요? 오비틸 왜 못 못 못 못 아니 근데 오비틸가 어딨냐고 오비티가 어디예요? 한 290 남아요 많이 남아요 아 그래? 왜 그렇게 불리한 데 있어요? 네? 우리 몇 개 걸려있죠? 4개 4개입니다 야 내가 먹으면 7개네 설마 다 배판다고 구랑님이 4개 가져간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아 좀 있어봐 비기진 마 뭐 이렇게 질진돼 아 사장님 비기진 마 우리가 어제 4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왔는데 아 있어봐 좀 5개 5개 아니야 아니야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우측 담자 킹구라 우측 담자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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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죠? 안 나갔죠? 안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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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또 있어? 네 네 구라 형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잠깐만 홈프로 네 반칙이야 누가요? 드라이벌 쳐야지 아니 아니요 막창 나요 여기 막창 나 아니 형 치사한 거야 앉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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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집사게 생겼는데 골든글러브 4회 수상의 타격왕 출신 지금 여기서 토스매팅을 하겠다고요? 아니야 과감히 쳐줄게 여기서요 형님?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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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갔다 아 괜히 이거 쳤다 나갔어? 왜 그걸 쳤어? 아휴 아 그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 건방이 떨더라고 아휴 잠깐만 환희 씨 우리 둘이 나눠 먹는 거 어때? 두 개 두 개? 일단은 먼저 쳐요 먼저 살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둘이 나눠 먹자고 아니 드라이버로 아웃되면 속이라 눕혀놓을 텐데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 환희야 왼쪽 보면 돼 이거 어 돈다 돌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살았다 야 진짜 이거 지금 한 60도로 꺾일 거 같은데 안 하려고 형 야구생이 해가지고 돌린 거 같은데 십다 어오 에이 아 에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오비가 나 이건 오비가 나 하하하하 이건 오비가 나 하하하하 에이 이건 오비가 나 아ICHEE 레이디 팀 안 갔어 레이디티가 못 갔어! 레이디티 못 간 거 같아요! 박사장님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네 그림을 그리셨네 지금 방송이니까 유튜브니까 한 번 보여준 거야 레이디티는 뭐 내가 이러고 1등 할게 알겠습니다 저건 뭐야? 제 거요 이 밑에가 내 거구나 뭐 50포 100포구만 저도 잘 못 맞았어요 사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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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아요 레이디티에서 레이디티보다도 못 왔는데 뭐가 좋아요 그렇지 여기가 2등이면 내가 아까 맞고 아 구라 형님 찾아보시죠 찾아오시지만 갔나 봐 여러분 또 행복하세요 안 보이는데 뭐가? 어디 보고 쳐야 돼? 어디야? 아이씨 거둬맞았다 아이씨 거둬맞았다 오비티 바로 앞이야 아이씨 거둬맞았다 지금 어디 보고 쳐야 돼요 여기요? 안 보여요 건물 중앙 보래 건물 중앙 자 하니 쓰리온만 해도 돼 쓰리온만 해도 가망했어 가망했어 쓰리온만 해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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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온다 나온다 나와라 나와라 어 뭐야 어 죽었어 죽었어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좀 위험해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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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진 않아 여기 오비에요? 하나 더 치고 가야 돼요? 아 환희 살았어! 네! 아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그래 굳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다 나도 무리할 필요 없어 좌측 여기 거의 중앙 저 빨간 킥대 오 굿샷 아 잘 쳤다 잘 퍼올렸어 왼쪽 굿샷! 아 이거 진짜 몰다 굿샷 굿샷 잘 갔어 오케이 좋아 킥 좋아 안쪽으로 또 버프까지 킥 좋아 자 그럼 거의 비슷해 예 그렇죠 오비는 나나 홍석훈이나 박사장이나 자 박사장 쏘드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도 해내시네 오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도 해내시네 근데 아니 신기한 건 드라이브보다 더 많이 나가세요 맞아 맞아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아 마지막 위너 박 노 주 어디 있어요? 어? 아 환희 살았어? 네 야 근데 어차피 오비였잖아요 아니 아니요 여기서부터 해져도 아 여기서부터 해져도 돼요? 여기서부터 해져도 돼요? 아 근데 이거 안 보이는데 어 이씨 뱀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뒤에 걸리는 거는 빼놓고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응? 안 되지 그 나무는 그건 쳐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왔어 나오긴 나이스 아웃 응 나왔어 네 그렇지 나이스 아웃 잘했다 환희야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저게 네 번째 샷 이제 치면 네 번째예요 홍성원하고 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샷입니다 다섯 번째 샷입니다 아 고고 빌레네 그렇지! 어 잘 맞았는데 그렇지! 어 잘 맞았네 제대로! 잘 맞았는데 역시 나는 승부사야 역시 나는 승부사야 어 부럽다 어 바람 많이 부네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이 많이 부네 잠잠 앞 바람이 어 홍성원 아 우측이다 자 탈락 아 우측 어디로 갔어요? 홍성원 탈락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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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아 죽지 않았어 아하 아하 동타만 되며 제가 다 먹습니다 자 자 김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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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밖으로 나 나갔어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에 가서 쳐 자 김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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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ente 토래 işods presidente kiror 소름 추가 담은 weapons reservoir livestock 모 ammon vos 아, 너무 왼쪽으로 쳤어. 자, 우울해! 어? 아, 너무 왼쪽으로 쳤어. 바람이 쎄니까.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아, 못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간 뭐하나. 3파트하면 나랑 똑같은데. 올라갔어요. 나랑 동타면 제가 이제 스코어 위너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죠. 어? 그래도 성은이 형 잘해 좋은데요? 어, 뭐야? 잘 쳤네? 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어머? 아니, 복병이 또 여기 있었네. 어, 희만이 어... 희만, 우선 내 뒤. 어? 어, 뭐야? 그렇죠, 그렇죠! 어, 뭐야? 우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씨! 아이씨! 자, 다 마크! 두 분 다 마크! 부침은 먹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과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쎄, 쎄, 쎄. 자, 못 붙여, 못 붙여. 쎄, 쎄. 가, 그냥. 자, 안녕! 안녕! 자, 안녕! 바사님 넣으면 돼, 넣으면 먹어! 바사님 넣으면 돼, 넣으면 먹어! 넣으면 먹고, 못 넣으면 내가 먹어. 네. 그러니까 박 사장이 여기서 트립밥 따면 끝이야! 환희 넣으면 W이지? 네! 그러니까 홍성원도 넣으면 W 나도 넣으면 W 나 볼. 그러니까 저 형이 못 넣으면 그냥 라이 있어요. 자, 트리플! 라이 있어! 라이 있어! 라이 있어! 뭐야! 이게 우측보라 하더라고. 얘기 못 들었니? 좋아요! 오케이! 얘기 못 들었니? 야, 뭐야! 여긴 또 라이가 없어. 어디 해야지? 로준이 형이 못 넣고 내가 넣으면 내가 먹는 거야. 야, 이거 넣어야 보기인데. 야, 우리 여기서 응원하자. 야, 누굴 응원하든 뭐, 어쨌든 뺏기는 건 뺏기는 거야. 그쵸? 야, 이렇게 신중히 쳐본 적도 없다. 자, 박사장은 이제 더블. 오케이. 자, 이제 제가 넣으면 근데 거기 또 라이가 있네. 라이가 있네. 안 받거든. 맨 막판에. 근데 여기서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넣으면 그냥 박사장이 먹는 거야. 내가 넣으면 내가 그냥 먹는 거야. 나이스! 자! 하나, 둘, 셋, 셋! 나이스! 자! 올 따블이야? 올 따블? 아, 딱딱 테스트네. 아, 딱딱 테스트.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몇 개 쌓였죠? 몇 개 쌓였습니까? 네 개, 네 개. 고생하셨습니다. 형이 네 개를 뺏어오셔야 됩니다. 야, 누구누구예요? 아, 또 뺏어와야 돼? 뺏어야지. 네 개 다 먹고? 아니, 네 개를 뺏어오는 거지. 뺏어오는 거지. 저희 한 번씩 말할 기회 줍니까? 아니, 그냥 그럼 이렇게 할게요. 말아, 얘기하세요. 저 진짜 구라 형님하고 함께하면 너무 즐겁니다. 제 인생은 구라 형님한테 항상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라 형님이 저의 미래입니다. 자, 구라야. 사랑한다. 형님. 조만간에 뻐꾸기 골프 100만 갑니다. 형님 때문에. 자, 어쨌거나 저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이제 금들은 그래도 웬만큼 학버지가 네 개, 다섯 개, 세 개죠? 그러면 다섯 개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아, 다섯 개에서 하나. 그리고 네 개요? 네, 네 개입니다. 네 개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한테 두 개 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떡국이 동지고 동지고 내가 나중에 나중에 또 뒷손 챙겨주면 되니까 박 사장한테 두 개 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사람도 와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박 사장님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별도로 챙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금방 해서 금을 획득한 금로 하시는 자, 금방 금방 해서 아홉 개를 획득하십시오. 와, 아홉 개. 아, 내가 그걸 넣었네. 이야. 아, 내가 그걸 넣었어야 되네. 한 개. 예, 예, 예. 한 개 너무나. 짜잔.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하면서 1, 2등 빠져야지.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한국금고래소에서 협찬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 갖고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금방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금은 저희가 이제 확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금방 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게임은 무조건 이긴 게임이다. 와, 근데 흔들림이 없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지금... 내가 X 포기할게. 오! 오, 안 돼! 안 돼! 오! 김나은 님은 데이트 남녀를 선택되셨습니다. 우와! 어머! 야, 재미있겠다! 오!